안녕하세요. 아담스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연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이머들에게 나에게 주는 선물, 동료에게 주는 선물, 친구에게 주는 선물, 가족에게 주는 선물을 위해서 웨스턴디지털 총집화편 왼쪽부터 보면 웨스턴디지털 블랙 P40 게임 드라이버 외장 SSD입니다. 1타라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디지털 블랙 SN850X NVMe SSD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웨스턴디지털 블랙 SN850P, 이건 X였죠? 850P NVMe SSD. P가 붙은 이유가 플레이스테이션의 P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열판까지 포함된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웨스턴디지털 블랙 C50 익스펜션 카드 for Xbox, 그러니까 Xbox 확장 카드입니다.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통 Xbox 확장 카드는 Xbox에서만 나온 건데 요번에 웨스턴디지털에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Xbox 게임 패스 사용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 Xbox, 그리고 PC에까지 자기가 원하는 게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4가지 제품 모두가 워런티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AS가 5년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요 녀석은 웨스턴디지털 블랙 SN850X NVMe SSD입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도 PC에 사용해도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5에 사용해도 되고 뭐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짜잔. 얘도 설명서 있고 오, 단면이다. 저는 지금 얘가 2테라잖아요. 2테라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단면입니다. 자, 단면은 뭐가 좋다? 열 관리하기 좋다. 왜냐면은 양면인 경우에 아래쪽도 방열을 해줘야 되고 위쪽도 방열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위쪽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위에만 제대로 온도 관리를 해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외장인클로저에 사용하셔도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5나 PC에서 다 사용 가능한데 어차피 저는 요 플레이스테이션 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PC에 넣고 사용을 할 겁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 정도를 줘야지 할만하죠. PC에 연결해서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PC에이다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보게 되면은 WD 블랙 SM850X고요. M.2 2000기가 WD 샌디스크 3D TLC 랜드가 들어갔고요. 최대 읽기 속도 7300 쓰기 속도 6600 요렇게 돼있네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4세대 그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 테스트도 해봤는데 최고 속도가 7300 최고 읽기가 7300 쓰기가 6600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오, 신기하네. 그리고 SSD를 정말 못살게 구는 더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1기가 정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4000에서 5000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68% 구간에서 491로 한번 딱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1500에서 2000 사이 그쪽으로 또 쭉 갑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0 이상, 150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복사 속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쓰기 속도 35기가 파일을 얼마나 빠르게 넘기나 볼게요. 와, 3.8기가 속도로 복사가 됩니다. 오, 저 이거 처음 보네요. 3.8기가도 처음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엔 그러면은 읽기 속도 기존 파일을 지우고 다시 복사를 해보면은 읽기 속도도 3.3기가 3.1기가 고정도 나오네요. 이야, 빠르다. 대박. 자, 요 녀석은 웨스턴 디지털 블랙 P40 게임 드라이브 외장 SSD 요 녀석은 특이한 게 여기 RGB가 나옵니다. 일단은 뜯으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녀석을 상당히 기대했던 이유가 속도가 2000Mbps USB 3.2 Gen2e2x2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PC가 최신형이라면은 지원할 겁니다. 오, 박스는 컨대 이야,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이야, 근데 디자인이 쩐다. 오, 이거 그 뭐냐.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런 막 어? 그런 막 밀리터리용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USB-C 포트로 되어 있죠. 이거 그리고 이거 제가 듣기로는 2m 이하에서는 던져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딱 봐도 지금 느껴지세요?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2m에서 한번 떨어뜨려 봐야 되나? 그리고 설명서에 있고요. 여기는 PS5에 꼽으라고 되어 있고 메가봄 XBOX 시리즈 X 그러니까 게임 드라이브 MBM SSD라고 되어 있으니까 콘솔용으로 써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PC게임도 많이 하다 보니까 PC게임을 여기다 외장에다 놓고 사용해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와, 이 케이블 오, 케이블이 특이하다. 지금 C2C 케이블인데 20기가까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 PC에는 C2C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여기도 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홈이 있는데 홈에 맞춰서 딱 꼽으면 안 빠지게 오, 이거 생각 잘했네. 딸까기 딸까기 이거 생각 잘했습니다. 괜찮네. 그리고 PC에 처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 셋업이라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스토리지들은 모두 여기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온도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P40 같은 경우에는 RGB 세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맥 같은 경우는 10기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뭐 10기가 제대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P40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에서 더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외장 스토리지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600은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장형 사타 SSD 같은 경우는 50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자 실제로 복사 속도도 보면은 처음에 잘 나오다가 약간 500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대로 쭉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떨림 없이 깔끔하게 꾸준히 쭉 잘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RGB 컬러가 다양하게 입맞게 설정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일단 연결을 하게 되면은 RGB가 들어오니까 제대로 연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폼도 좀 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딱 봐도 플레이스테이션용의 디자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의 뭐라 그래야 되지?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1테라 모델이고요. 박렬판이 포함된 녀석인데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와서 웨스턴 디지털 블랙 SM850P NVMe SSD라고 나왔습니다. 짜잔! 오! 박렬판이 내장되어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뒷면에 이르고 있고요. 앞면에 와 얘도 엄청 튼튼해 보인다. 야 멋있다. 플레이스테이션 로고가 집계해 있으니까 뭔가 순장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깨알같이 SM850P 게임 드라이버 NVMe SSD라고 되어 있죠. 웨스턴 디지털 블랙 얘도 진짜 튼튼해 보인다. 얘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에 넣어보고 속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풀스를 탈거를 했고요. 지금 얘를 보게 되면은 딱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뭔 방열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옆에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깨알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통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방열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얘를 열어주고 여기다가 딱 꼽아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NVMe 커버를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케이스가 투명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쁘잖아요. PS 로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꼽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지만 기존에 풀스포 게임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기 NVMe에 넣기에는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P40 같은 요런 녀석을 이용해서 PS4 게임은 여기에다가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찍찍이 이미 찍찍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전면에 USB-C 타입 포트에다가 이렇게 꽂고 여기도 이렇게 꽂고 요렇게 붙여주시면은 깔끔하게 PS4 전용 외장 SSD가 되는 거죠. 이 S팩은 아시다시피 USB 3.2 Gen2 2x20GB인데 PS는 10GB거든요.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스토리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은 M.2 SSD 스토리지는 WD Black SM850P 4 PS5 그리고 확장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꼽았으니까 요거는 포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요렇게 되면은 콘솔 스토리지에 667GB 그리고 M.2 스토리지에 1TB 그리고 USB 확장 스토리지에 918GB 총 2.6TB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로 들어가서 PS5 게임은 콘솔 스토리지나 M.2 스토리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PS4 게임을 하실 때는 요렇게 USB 확장 스토리지 요렇게 세팅을 해두시면은 아주 여유롭게 용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스도어 같은 경우가 PS5 버전이 있고 PS4 버전이 있죠. PS4 버전부터 받아볼게요. 요거 엔딩도 PS5 버전, PS4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PS5 버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게임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치 위치를 PS5는 M.2 SSD PS4 게임은 USB 확장 스토리지에 세팅을 해놨다 보니까 M.2 들어가서 게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엔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확장 스토리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데스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 편하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여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M.2 SSD 스토리지에 하나 설치하시고 그리고 USB 확장 스토리지로 요렇게 하나 더 설치하시면 딱입니다. 자 그래서 M.2 스토리지에는 웨스턴디지털 블랙 SM850P for PS5 그리고 USB 확장 스토리지에는 웨스턴디지털 블랙 P40 게임 드라이브 요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아 이제 마음껏 게임 깔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로딩 속도가 중요하겠죠. 자 데스도어부터 실행을 해볼게요. 기존 플스포에서 실행했던 속도보다 외장 SSD를 쓰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의 로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우 플스포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로딩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기존의 하드였다면은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엔딩 같은 경우는 플스파이브이기 때문에 거의 로딩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엠다투 같은 경우는 플스파이브 확장 스토리지 아주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거의 로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 게임 오우 보세요. 누르자마자 뭐 로딩조차 없이 바로 그냥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소니에서 인증한 NVMe 확장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자 플스파이브는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요 녀석은 엑스박스 시리즈 제품에 들어간 녀석인데 엑스박스 시리즈 X든 S든 상관없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웨스턴 디지털 블랙 C50이란 녀석이고요. 익스펜션 카드 포 엑스박스 그러니까 엑스박스용 확장 카드입니다. 요 녀석이 필요한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5 같은 경우는 NVMe가 돼가지만 엑스박스는 이런 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뜯어 볼게요. 야 이렇게 케이스도 있네. 우와 우와 쩐다 이거. 깨알같이 옆에 1테라라고 적혀 있고요. 위에 엑스박스라고 적혀 있고요. 와 이렇게 빼서 뭔가 진짜 그 뭐냐 미래에 로봇캅 제가 오랜만에 로봇캅을 하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뭔가 그 어? 로봇캅2에서 케인이 뭐 아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헛소리였고요. 야 이거 이렇게 케이스도 있어서 평상시에 보관할 수도 있고 엑스박스는 좋은 게요. 아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NVMe를 넣어버리면은 플스를 끄기 전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는데 콘솔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얘를 교환해서 게임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게임을 많이 한다 자주 한다 그러면은 얘를 두 개 사서 뺐다 꼽았다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엑스박스 시리즈 X랑 S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X에서 게임을 하다가 여행을 갈 때 뭐 S를 가지고 간다. 그럼 얘만 빼서 S에다가 꼽으면은 바로 그냥 그 게임들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스5보다 활용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시리즈 S입니다.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전원을 끄고 분해하고 빼야 되는데 얘는 전원 킨 상태에서도 뺐다 꼽았다 할 수 있고 시리즈 X랑 시리즈 S랑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리즈 X에서 게임을 넣고 쓰다가 빼서 S에 집어넣어도 바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후면을 보게 되면은 각각 이렇게 꼽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딱 꼽으면 끝납니다. 얘도 빼서 여기다 딱 꼽으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엑스박스 시리즈 X에 꼽아서 한번 켜보도록 하죠. 아 참!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WD 블랙 P40 요 녀석도 엑스박스에 지원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저거 또 찍찍이를 이렇게 붙여서 옆면에 이렇게 붙이고요. 붙이며 후 후면 남은 USB에다가 요렇게 딱 꼽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옆면에 깔끔하게 달리는 거죠. 요렇게 간지나게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P40 게임 드라이브 USB를 사용하시겠습니까? 2번째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는 시리즈 X도 있기 때문에 여러 본체에서 사용됩니다. 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 눌러보면은 WD P40 게임 드라이브 USB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익스펜션 카드 일단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 게임을 보게 되면은 엑스박스 시리즈 XS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게임들은 무조건 내장 스토리지 또는 지금처럼 꼽은 확장 스토리지에 꼽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 위치 변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이전 버전과 호환 가능한 게임들은 P40에 설치하시면 되고 시리즈 X 게임에 최적화되면 내부 저장소나 이렇게 익스펜션 카드 이쪽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장 예를 선택하게 되면은 설정은 되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자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플스5 같은 경우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외장 장치를 빼잖아요. 외부 SSD나 빼면은 난리 납니다. 막 뭔가 오르났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호들어가고 엄청 뜨려요. 근데 엑스박스는 잘 보세요. 먼저 외장 SSD부터 빼볼게요. 자 뺐습니다. 그냥 꺼졌죠. 다시 꼽아볼게요. 자 깔끔하게 그냥 바로 지원됩니다. 자 그리고 확장 스토리지 빼볼게요. 뭐 뺐죠? 없어졌죠? 다시 꼽기 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지원이 됩니다. 자 이제 시리즈 X로 가봅시다. 시리즈 X가 연결됐고요. 일단은 켜고 자 여기서 자 저장 장치 들어가게 되면은 없죠? 그리고 시리즈 S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364기가 밖에 안 돼요. 조금 빡신 게임 두세 개 깔면 끝납니다. 자 먼저 웨스턴 디지털 블랙 C50부터 꼽아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 번째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깔린 게임들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저장 장치 들어가서 이번에는 외장 스토리지 P40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여러 번 채 사용됩니다. 자 바로 P40 떠 있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아까 깔아놓은 게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해볼게요. 실행되나? 어 실행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게임 이제 외장 스토리지에 있던 게임 뭐 문제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시리즈 S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C50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시리즈용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P40 같은 게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설치하시면은 이거 역시도 여유로운 용량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본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습니까? 요즘은 SSD가 가격도 착하다 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크리스마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도еспондин Smith 도서지 도서지 도 saben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